검은 형체가 있는 거야 귀신인 거지 그걸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그냥 소리를 쳤어 선배 빨리 거기서 나와요 라고 소리를 쳤어 선배가 이제 창문 쪽으로 내 소리가 나니까 돌아보더니 나를 보고는 얼굴이 이제 사색이 돼가지고 연습방에서 뛰어나왔고 선배가 그 연습방을 나가자마자 그 검은 형체가 이제 그 베이스드럼 면쪽에 있었다가 킥쪽 이제 발을 밟는 쪽으로 와가지고 5학년 이전까지는 내가 이제 빌라촌에 살면서 정말 좀 빙의 현상들이 심하게 일어났던 건데 나는 그걸 기억 못하고 엄마한테 들었던 상황이었지 그리고 이거 듣는 것도 내가 다 커서 들은 거라서 사실 내가 5학년 때는 나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어 내가 귀신과 관련되었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이제 5학년 때 다시 신도시로 이사를 가게 돼 이때부터는 나는 이제 귀신을 볼 수 있게 돼 어느 정도로 보이냐면은 이제 귀신들이 이제 완전히 막 뚜렷하게 보인다 보다는 조금 투명하게 보이는데 아까 말했듯이 조금 이렇게 부위결손이 있고 막 머리가 무너져 있고 음 막 이런 식으로 보이기 시작했었는데 음... 어 나는 너무 놀랐지 갑자기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놀랐는데 그 상황에서 너무 뚜렷하게 보이던 귀신이 있어 이제 나는 이 귀신을 여중생 귀신이라고 칭하는데 그 귀신의 생김새가 단발머리에 눈은 그냥 약간 치켜올러진 느낌이고 이제 그 눈에 휜작 없고 검은 그냥 검은 검게 칠해진 그런 눈동자였고 어 약간 교복을 입었는데 하복이었던 거지 반팔 교복을 입고 있었고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 그래서 나는 그냥 여자 중학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또 이제 누나한테 확인한 건데 그 하복에 보면 리본 같은 게 달려있잖아 이렇게 목쪽에 근데 그게 검붉은색 체크로 되어 있었던 걸로 나는 기억해 누나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이제 신도시에 살던 동네에 그런 중학교 교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아무튼 이제 5학년 신도시에 이사와서는 이제 여중생 귀신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면서 나를 되게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졌어 근데 이게 따라다니는 게 약간 막 이렇게 바짝 붙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고 좀 먼 거리를 두고 나를 노려보는 식이었어 이제 주로 그 여중생 귀신이 나를 쳐다보는 위치는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후문 쪽이나 그 집으로 오는 집 방향의 공원 쪽에서 내가 이제 들어가는 교실 쪽 창문을 노려보고 있었거든 후문 쪽은 내가 교실 앞에 이제 복도 있잖아 복도에 있는 창문에 있으면 나를 볼 수 있는 위치였고 공원은 내가 교실 안에 있을 때 나를 볼 수 있는 위치였어 근데 이제 며칠간 그 꽤 거리가 멀어 그게 진짜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길 건너있는 공원이니까 꽤 거리가 멀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 안으로는 울타리 안으로는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먼 거리에서 시선이 느껴진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최대한 이제 무시하고 잊고 있으려 하다가도 문득문득 이제 창밖을 보면 그 여중생 귀신이 나를 보고 있는 거지 너무 무서웠어 그게 그래서 하루는 엄마한테 이제 얘기했어 엄마 나 귀신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누나 귀신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무서워 나 어떻게 해? 라고 얘기했는데 엄마는 그때 헛소리 하지 말라고 무조건 부정만 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혼자 그냥 끙끙거렸지 이제 너무 내가 이제 엄마한테 맨날 찡찡대니까 엄마가 이제 그랬지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었고 엄마가 되게 독실했으니까 엄마가 나한테 그랬어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서운 일이 생기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기도를 해라 이제 나는 애였고 엄마가 딱히 하라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무서워질 때마다 기도를 했지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내가 기도를 좀 하면 할수록 좀 그 귀신들이 투명하게 보였다고 했잖아 근데 점점 더 옅어지는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나한테서 조금 더 거리를 벌리는 느낌? 귀신들이 나를 조금 더 피하는 느낌? 그런 게 들었단 말이야 어 그래서 나는 이제 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렇게 했었어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를 쫓아다니던 그 무서운 여중생 귀신이 나를 더 이상 안 쫓아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5학년 2학기 때쯤인가 사건이 터져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사진 보여주면 될 것 같아 그 철봉에서 앞돌기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이제 체육 수업 시간에 하는 날이어가지고 철봉 있는 쪽으로 이제 반 애들이 다 갔어 철봉 기준으로 우측에 시름장 같은 게 있었고 좌측에 이제 구름 사다리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반 애들은 씨름장 같은 데에 줄 맞춰서 앉아 있었어 그리고 다윤 선생님이 저기 제일 높은 철봉에서 철봉 돌기 시범을 보여주는 거였지 철봉이 이제 제일 높은 칸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보면서도 조금 아찔하긴 했는데 어 일단 우리가 이제 돌 때에는 낌틀로 키에 맞춰서 발판을 만들어주겠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 그래서 나도 자리를 잡고 담임 선생님 시범을 보려고 시름장에 앉았는데 철봉 지나 저기 구름 다리 위에 그 여중생 귀신이 앉아있는 거야 이때 너무 식겁해가지고 이제 여중생 귀신이 단 한 번도 저 운동장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단 말이지 근데 들어와서 저 구름 사다리 위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운데 일단 일단 그 뭔가 내가 봤다는 거를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애써서 이제 침착하려고 했지 그리고 이제 최대한 담임 선생님이 집중을 했어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시범을 보여주고 한 명씩 나와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이제 도와줄 테니까 자 한 명씩 돌아보자 하는 시간이 됐지 나는 그때 키가 진짜 너무 작아가지고 키 순서 1번이었어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나가게 됐지 내가 일어나서 철봉 쪽으로 걸어가니까 이 여중생 귀신이 저 구름 다리에서 폴짝 뛰어내리는 거야 폴짝 뛰어내려서 내가 저기 제일 높은 철봉까지 걸어가는 동안 여중생 귀신이 구름 사다리에서 내가 가야 되는 철봉까지 걸어왔어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벌벌 떨면서 철봉까지 걸어갔단 말이야 나는 근데 이제 내가 너무 떨고 있으니까 이게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높은 철봉이라서 겁을 먹은 줄 안 거야 담임 선생님이 나름 안심시켜준다고 말을 그렇게 했어 아 괜찮다고 내가 너 받쳐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 이제 나는 그 띵툴 두 칸 정도를 받침대로 썼거든 근데 그걸 딱 밟고 올라가니까 이제 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담임 선생님이 나를 서서 받쳐줄 준비를 했고 내 기준 왼쪽에 여중생 귀신이 씩 웃으면서 나를 빤히 쳐다보던 게 느껴졌어 선생님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나를 이제 앞돌기 전 자세로 몸을 철봉 위로 걸치게 했고 그 돌릴 때 이제 나를 받쳐주기 위해서 다리 쪽이랑 등 쪽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 이제 오른쪽에서 선생님이 손을 댔겠지 근데 왼쪽 등에도 누가 손을 대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그게 너무 차갑고 너무 오싹한 기분이었어 그러니까 그 여중생 귀신이 내 왼쪽 등에 손을 댄 거고 그렇게 손을 댄 상태로 여중생 귀신이 손을 댄 상태로 자기 고개를 철봉 밑으로 쭉 빼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진짜 징그럽게 씩 웃고 그 타이밍에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서 내 등을 살짝 밀었어 그 타이밍에 같이 엄청 센 힘이 나를 미는 게 느껴졌어 내 기억에 그 나를 미는 힘이 너무 세서 엄청 세게 돌다가 한 바퀴가 돌았나 싶을 때 철봉에서 손을 놓쳤어 선생님도 당황을 했지 선생님 자기가 민 거에 비해서 너무 빨리 돌아버리니까 나 내 다리를 받쳐줬던 손을 놓친 거야 그리고 나는 그대로 떨어지기 시작했지 철봉에서 떨어지는 그 찰나에 착지를 그래도 잘 하려고 되게 진짜 짧은 순간에 착지를 잘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마음대로 안 되지 그리고 내가 받침대로 썼던 띔틀 모서리에 금속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었거든 거기에 양쪽 정강이를 크게 긁히면서 제대로 착지를 못하고 떨어졌어 아 너무 아프고 당황스러운데 그 여중생 귀신이 내가 이제 그 다리가 다쳤으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했잖아 근데 진짜 내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면서 칼칼칼칼칼칼칼 웃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섭고 소름 돋아가지고 이제 아픈데도 울지도 못하고 그냥 끽끽거리고 있으니까 담임선생님이 나를 일단 얼른 업고 양호실로 갔어 다행히 그 귀신이 양호실까지는 쫓아오진 않았고 이제 등 너머로 웃는 소리만 계속 들렸지 양호실에 이제 갔는데 양호 선생님이 내 상태를 보고는 놀라가지고 구급차를 발로 부르더라고 그제서야 이제 내 정강이 쪽을 봤는데 아 나는 진짜 놀랐어 그 찢어진 피부 위로 뼈처럼 보이는 게 올라와 있었고 어 막 그 근육이랑 이렇게 막 옮겨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병원에 갔고 이제 병원에 이제 엄마 오고 막 난리 나고 하는데 이제 엄마한테 그때 또 얘기했지 엄마 내가 그때 말했던 그 누나 귀신이 그런 거라고 이거 엄마는 그때도 정말 끝끝내 그런 거 없다고 부정을 했어 나는 그게 또 너무 서러웠지 아 이렇게까지는 안 믿어주는구나 하면서 엄청 울었지 아무튼 병원은 다행히도 이제 그날 그렇게 치료받고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다행히 그냥 심하게 살이 찢어진 정도고 근데 부분 부분 근육이 늘어나고 이제 찢어지고 한 부분이 있어서 수술은 하는데 불구가 될 정도는 아니고 흉터도 아마 성인이 되면 안 보일 정도라고 그래서 그냥 통원치료를 한 세 달 정도 했던 것 같아 그렇게 통원치료를 하다 보니까 엄마랑 이제 자주 있게 됐지 병원을 갈 때 엄마랑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엄마한테 맨날 내가 찡찡대 아 나 여기서 진짜 못 살겠다고 나 너무 무섭다고 맨날 찡찡대는데 어 이제 엄마는 진짜 아 우리 엄마 진짜 강한 사람이야 절대로 그걸 받아주지 않았고 어 너가 이제 뭐 무서운 게 있으면 무조건 기도해라 교회 가라 이렇게 그냥 했어 아니 이제 나도 너무 안 통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등교 고부였어 나는 학교 가는 길에 여중생 귀신이 보이니까 집에 있으니까 좀 그래도 좀 안전할 것 같아서 등교 거부도 하고 그리고 사실 내가 좀 이렇게 응침하고 그렇게 보이니까 따돌림 좀 당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더 학교 가기도 싫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엄마한테 기회 들어간 거지 그래서 엄마도 이제 말은 그렇게 해도 이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지 이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고 근데 내가 5학년 때 이사를 왔잖아 근데 또 5학년 때 바로 이사를 갈 수는 없는 거지 그냥 어떻게든 나를 타일러서 버티려고 했던 거지 엄마는 근데 어쨌든 엄마 아빠가 이사할 준비를 차곡차곡 했고 좀 멀리를 이사를 가게 돼 시골 동네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전에 이제 이사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했던 이사들은 그래도 좀 같은 도시 내에서 동네만 옮겨 다녔던 건데 이제 아예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된 거지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나름 이제 그 도시에서 가까이 지났던 사람들하고 인맥을 다 끊고 가는 그런 결정이었어 내가 그만큼 무서워하니까 그만큼 신경을 써줬던 거지 이제 내가 이사를 간 동네는 파주야 그리고 원래 살았던 동네 인천이었고 그래서 파주로 이사를 가는데 어쨌든 6학년까지는 인천에서 끝까지 다니고 파주로 이사를 가게 됐어 그 이사를 준비하는 6학년 내내 그 여중생 귀신이 엄청 괴롭히기는 했었어 막 쉬는 때도 없이 넘어뜨리고 무릎 많이 까지고 여기저기 다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내가 무섭다고 얘기하면 엄마는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밖에 안 했지 나는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도 괴롭히는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기는 하더라고 어쨌든 이제 나는 좀 혼자만의 싸움이었어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이게 쭉 꾸역꾸역 참았고 이사를 이제 하게 되는 날에는 아 진짜 너무 안도했어 아 이제 내가 여기 떠나면 저 귀신을 보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 그렇게 우리 가족은 파주 시골로 이사를 갔고 이사 간 동네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거지 이사 가고 나서도 귀신이 보이기는 했어 근데 예전처럼 막 형태가 보이는 건 아니고 그 검은 형체로 실루엣이 보이는 정도로 바뀌어졌지 그러니까 좀 약해지는 느낌이었던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사를 가고 여중생 귀신을 안 보게 됐어 진짜 너무 좋았어 진짜 맨날 맨날 너무 무서운 나날들이었고 그것 때문에 혼자 음침해지고 어두운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무서운 게 없다 보니까 나 스스로도 조금 밝아지고 이제 시골 동네다 보니까 애들도 좀 순수해서 좀 더 친하게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되면서 나는 중학교 때 시절이 그래서 되게 좋았다고 기억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렇게 되게 좋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나는 그 여중생 귀신을 마주하게 돼 처음에는 그 여중생 귀신인지 몰랐어 왜냐하면 이제 내가 검은 형체로만 보잖아 그래서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검은 형체들한테 다가가면 이제 검은 형체들이 보통은 한 발씩 물러나고 내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물러났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안심한 상태였기도 하고 이제 그 예전만큼 쫓아다녔던 귀신이 없다 보니까 약간 무서운 느낌도 많이 없어진 상태였던 거지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심지어 이제 친구들한테 붙어있는 검은 형체들도 가끔씩 있었어 근데 걔네들도 내가 다가가면 도망갔던 걸 봤어서 여러모로 내가 다가가도 나는 위험하지 않겠구나 애들이 도망가 귀신들이 도망가겠구나 라고 하면서 안심하고 있었지 근데 하루는 엄마 심부름 때문에 슈퍼를 가는 길이었는데 그 주차장에 승용차 뒤에 검은 물체가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많이 적응이 된 상태여서 또 이제 무서운 느낌이 진짜 거의 없었어 그래서 궁금한 게 더 크더라고 그래서 이 검은 형체도 내가 다가가면 과연 도망갈까? 라는 그 궁금증이 더 컸어 그래서 그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지 근데 다른 검은 형체들은 도망갔는데 이 검은 형체는 안 도망가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막 나한테 먼저 다가오지도 않아 그냥 거기 서있어 난 계속 궁금해서 진짜 코앞까지 갔지 제가 그러면 안 됐는데 그 검은 형체 코앞까지 갔는데 검은 실루엣이 점점 더 선명해지더니 그 여중생 귀신인 거야 그 형체를 보자마자 나는 사고가 정지했고 그동안 이제 숨어있었던 공포감과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갑자기 막 밀려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소름돋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전 살던 동네에서 쫓아오느라 지금에서야 온 건가 싶은 거지 거의 한 반년? 반년 정도를 나를 찾아다녔다고 생각하니까 그 집착이 너무 무서워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이 완전히 뚜렷해지니까 진짜 뭐 그 한 반년 동안 진짜 안 무서워 안 무서운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그 밀렸던 공포감에 한 번에 몰려와가지고 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달려서 도망갔어 이제 그 인천에서 살았을 때의 차이점이 있다면 인천에 있을 때는 그 여중생 귀신이 맨날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 상이었거든 근데 이제 파주에서 그날 다시 마주쳤을 때는 무표정이었었어 근데 표정이 어떻든 간에 그 무서운 느낌이 떨쳐지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동네를 진짜 엄청 크게 삥 돌아가지고 이제 그 귀신이 있는 위치를 최대한 피해서 슈퍼를 갔다가 계속 뛰어서 집에 돌아왔고 어차피 주변에 믿어주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어디 얘기하지도 못하고 집에서 막 시끄러운 노래 들으면서 그 무서운 기분으로 날려보내고 그랬었던 거지 근데 이제 며칠간 그게 봤어 지켜봤는데 다행히도 집 주변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이제 인천에 있을 때는 학교 주변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번엔 집 주변에서만 나타나더라고 그것도 이제 막 꽤 이제 한 50미터 100미터 정도씩은 떨어진 거리에서만 보이는 거라서 무섭기는 했는데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걔도 다가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그러면은 등 학교 때만 조심하자 하면서 지냈어 이제 그때쯤이면은 내가 되게 종교를 열심히 다닐 때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심이 좀 되게 두터진 때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검은 형체들도 조금씩 더 희미해지고 조금 더 멀어지고 이런 게 있었어 가지고 그때도 이제 막연히 또 그렇게 생각했지 아 이 어중생 귀신도 점점 더 멀어지고 희미해질 거다 근데 이제 하루는 그 어중생 귀신이 계속 무표정이었단 말이지 파주에서는 근데 정말 오랜만에 그 인천에서 있었던 기분 나쁘게 웃는 상으로 길 건너 버스 정류장에 나타난 거야 어 이게 그날이 내가 교회 애들이랑 교회 수련회 가려고 약속 장소에서 모여있던 건데 기분 나쁘게 웃는 상으로 있는 게 의아해가지고 내가 오히려 그 귀신이 뚫어지게 쳐다봤거든 그러니까 그 어중생 귀신이 한쪽 손을 이렇게 들면서 나를 딱 가리키더니 안 그래도 이제 기괴하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던 게 더 기괴하게 입꼬리가 더 올라가는 거야 그 모습이 너무 오싹해가지고 뒤로 한 두세 발짝 더 물러났어 근데 내가 물러나자마자 진짜 코앞으로 덤프트럭이 지났어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으면서 와씨 내가 안 물러났으면? 이라는 생각을 이어나가려는데 옆에서 악! 하는 비명이 들려서 보니까 친구 하나가 발을 부여잡고 주저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길 건너를 보니까 그 어중생 귀신이 칫!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그냥 연기처럼 사라졌어 아마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 아 나를 다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피하고 옆에 친구가 당한 것 같더라는 거지 이제 그 친구는 어... 이제 치인 거는 아니고 그... 이제 되게 좀 근접해서 우리가 서 있던 대로 근접해서 지나갔잖아 그래서 그 타이어에 덤프트럭 타이어에 발이 밟힌 거더라고 어... 뭐... 어느 정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나는 좀 찜찜한 거지 나 때문에 다쳤다고 생각하니까 어... 어쨌든 그 친구는 그때 교회 수련회 못 가게 됐고 음... 그날부터 그 친구 어... 가명을 선일이라고 할게 그 선일이가 나를 되게 싫어하는 거야 뭘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도 어쨌든 좀 미안하잖아 나 때문에 그러는 건지 어... 그래서 어쨌든 잘 해주려고 했어 나는 이제 중3 1학기 때쯤인가 이제 교회에서 부활절 주간이라고 발표한다고 그 청소년대끼리 모여서 막 연극 준비하던 게 있었어 근데 그 하루 그날 따라 선일이가 자꾸 나한테 너 똑바로 못하냐? 이러면서 엄청 시비를 거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계속 받아줬어 그래 그래 뭐 예민할 수 있다면서 받아줬는데 받아주다 보니까 갑자기 엄청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하면서 이제 나도 이제 반박을 했지 반박을 하다 보니까 더 짜증이 나 그래서 얘기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니가 꺼지라고 어? 다들 잘하고 있고 나한테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니만 X냐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 막 욕도 했어 근데 나 원래 이때 욕이나 험할 말 이런 거 진짜 안 했거든 근데 그날따라 막 이렇게 못 참겠으면서 막 짜증이 폭발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지르고 내가 화끼며 나왔어 근데 집에 가려는데 손일이 또 전화가 와 화를 내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 자식이 전화로 계속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서 아 그냥 적당히 듣다가 끊으려고 하는데 걔가 이런 말을 해 너는 진짜 악마의 자식이야 다른 사람들은 너 이런 거 아니? 라고 나한테 얘기했어 그래서 진짜 너무 화가 났어 나름 그때 나 교회 생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어떤 욕보다 그게 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이게 화가 나면서 너무 뜨거워지다 못해서 이제 너무 머리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되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제 다시 생각하면 너무 이상하긴 한데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 그래 나 니 말대로 악마의 자식이야 그래서 니가 뭐 어떻게 할 수나 있냐? 라고 대답했어 근데 이게 머리가 차가워지다 못해 좀 잔인해진 게 그때 막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 선일이 놈을 죽이려면 죽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었어 걔도 뭐가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놀란 건지 대답을 못하더라고 전화 너머로 그래서 나는 뭐 더 할 말 없으면 끊는다 이러고 전화를 끊고 이제 더 생각하기도 싫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그렇게 잊어버리자 하고 집에 갔지 근데 그 주 주일에 선일이가 쭈뼛쭈뼛 하면서 다가오는 거야 근데 조용한 데 가서 얘기를 하재 갑자기 그래서 아이씨 아 이 X가 또 문 시비를 걸려 그러지? 하면서 일단 따라갔어 근데 이 구석에 조용한 데 갔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90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또 뭐야? 하면서 왜 이래? 이러니까 걔가 이제 쭉 얘기를 해줘 나한테 이제 너 나 발 다친 날 기억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날 그렇게 다치고 주저앉아서 이렇게 나를 올려다봤는데 내 눈이 시뻘겋게 보였대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아픈 것도 모르고 멍 때리다가 그냥 그렇게 병원을 갔다고 근데 그 이후로 내가 너무 무서웠대 그때 발 다쳤을 때 그 눈도 빨갛고 되게 뭔가 기분 나쁜 녀석이었는데 교회에서 막 인정받고 웃고 있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가증스러웠다고 하더라는 거야 막 사소한 걸로 시비 걸고 질투하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그 연습하다가 박차고 나가서 전화를 했잖아 근데 이제 내가 전화 너머로 그래 나 악마의 자식이야 라면서 말할 때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랑 겹쳐 들렸다는 거야 와시나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어버버 하고 있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선일이가 발 다친 날 이후로 나는 여중생 귀신을 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 어? 이 여중생 귀신이 그럼 그때 뭔가 나한테 저주 같은 걸 하려다가 힘을 다 써서 사라진 건가? 아니면 나한테 묻어있는 건가? 뭐 나 빙의 같은 거 되고 그런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와서 뭐 내가 뭐 어떻게 그냥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랬지 이제 그 문제 가지고 기도를 되게 열심히 했어 아 내가 진짜로 빙의가 된 건가? 이 여자한테 씌인 건가? 이 여자의 기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정적이 되는 건가? 에 대해서 엄청 많이 기도를 했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고 있었는데 눈만 딱 떠진 거야 그리고 침대에서 내가 옆으로 누워서 벽을 보고 자고 있는 상태였거든 근데 몸이 다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야 이게 아 가위구나 싶은 거야 사실 나는 그동안 그렇게 괴롭힌 일을 당했어도 가위를 눌린 적은 없었어 가위를 눌린 적은 없고 처음으로 가위가 눌린 거지 그래서 무서우면서도 또 놀라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했었던 거지 근데 그때 이제 누가 침대로 이렇게 슥 올라오는 거 같더니 벽을 보고 누워있던 내 옆에 그러니까 나와 벽 사위에 누웠어 그게 어중생 귀신이었어 이제 그때 약간 느낌으로 받은 생각인데 그동안 안 보였던 게 기운을 너무 많이 써서 죽이고 있다가 이제 내 주변에 묻어있으면서 나한테 좀 영향을 끼치다가 이제 좀 그러면서 힘을 축적하고 그러고 이제 다시 가위를 누르면서 나타난 거지 어쨌든 근데 이제 가위가 눌린 상황에서 나는 이제 처음이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그 어중생 귀신이 나랑 눈을 마주 보고 눈 상태로 눈을 맞추면서 입꼬리를 또 씩 올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주온 같은데 보면은 귀신들이 내는 막 소리 있잖아 끄아아아 하는 그런 소리 있잖아 그 소리가 나더니 입이 진짜 엄청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어 그 벌어진 입 안은 진짜 엄청 깜깜했고 그게 점점 벌어진 입이 점점 커지면서 나를 집어 삼킬 수 있을 만큼 커지기 시작했어 이제 진짜로 그 귀신한테 삼켜지려는 건지 입은 점점 나를 뒤덮고 내 시야는 점점 깜깜해졌지 이제 그 가위 눌린 상태라서 눈은 못 감지만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마음속으로 그 교회에서 막 악마 마주치고 이러면 예수님 이름 되뇌라 그러잖아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뭐 이렇게 마음속 엄청 되뇌었어 그렇게 진짜 진짜 엄청 간절하게 엄청 긴 시간 동안 되뇌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까악하는 소리가 까악하는 고주파 비명 소리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그 여중생 귀신이 벌렸던 입이 엄청 커졌던 입이 점점 점점 다물어지면서 그 여중생 귀신이 벽으로 빨려들어갔어 이게 좀 이상했던 게 막 벽이 차렉처럼 변해가지고 이제 벽으로 들어가가지고 벽에서 허우적대는데 어떻게든 그 허우적대는 벽에서 나와서 나를 잡으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그때 생각한 거지 아 이게 기도가 진짜로 효과가 있나 보다 그래서 속으로 막 더 열심히 되네 더 열심히 되네는데 드디어 입이 풀리는 거야 그래서 진짜로 엄청 큰 소리로 소리내서 막 예수님이 이름 외치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 애가 점점 그 벽 속으로 빨려 들어가더니 얼굴만 남았을 때 그 캬 하는 비명소리가 엄청 커졌어 그리고 결국 그 차력처럼 됐던 벽으로 다 빨려 들어갔고 벽 쪽에 막 계속 울렁울렁 파문이 되다가 그냥 벽처럼 다시 굳더니 드디어 가위가 풀렸어 나는 이 현상을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 내가 뭘 봤던 건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날 이후로 나는 귀신들도 잘 못 보게 되고 귀신들도 잘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이게 돼 귀신들도 안 보게 되고 뚜렷한 심령 현상을 경험하지 못했어 이날 이후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녔지 이제 뭐 뭔가 퇴치해준 기분이니까 지금은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케이스가 이제 사실 다른 사람들 잘 얘기 안 했는데 잘 얘기 안 했는데 얘기하게 된 거는 이제 그 우리 시원이가 진또하고 맨날 이제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종교로 누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내가 했던 것도 마냥 꿈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구나 마냥 꿈이라고 치부할 수 없고 어쩌면 좋은 방법이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공유하게 됐어 나는 지금까지 되게 안전하게 지내오고 있고 앞으로 푸는 썰들은 대부분은 이제 중학교 때의 일이거나 그럴 거야 앞으로도 계속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 이런 얘기는 여기까지 와 진짜 몰입감 쩐다 아니 근데 나는 이 생각했거든 응 4주째에 아 나는 이렇게 해서 여자 귀신을 만나지 화났습니다 이러고 이제 갑자기 마이크 딱 꺼지고 그냥 종료되면은 어 뭐야 뭐야 여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이러고 레전드 쓰고 퇴장할 줄 제가 이사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아니 약간의 너희 Partnership 퇴장한다고